뉴욕을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가슴이 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던지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많이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감히 섰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Senior Empowering Seminar 이거를 LA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미주보건방송국 LA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주보건방송국에서 6월 5일날 처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셔서 방송국 사상 피아노까지 다 빼고 의자를 놓고 그랬는데도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앵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교계에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뉴욕이 또 두 번째 불꽃을 역시 받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문석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사명으로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 책을 가지고 오는데 와 이거 무겁더라고요 무거웠으나 여러분들께 한 권이라도 좀 더 드려서 한 분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해 하는데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 이게 이 무게가 무슨 고통이냐 싶어서 기쁨으로 단심에 달려왔습니다 어제 밤비행기 타고 왔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힘이 넘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거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세미나는 생명에서라는 책을 전반적으로 좀 훑어들여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이것을 어르신들과 활용하실 때 좀 전체적인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시니어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몇 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진다 시니어 때는 기억력도 약해지고 육체적인 에너지도 약해지지만 뭐가 강해지냐면 혼합능력 지혜 사랑으로 그걸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믿음의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그 영역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죠 인생 그냥 절대로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완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완성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 세대를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대화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따금씩 저런 화면을 보실 텐데요 모든 인생 결국 이때를 위함이라 이 장면이 나오면 제가 모든 인생 이렇게 할 테니까 뒤에 부분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인생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예 저거 6월 5일날 했고 8월 14일날 앙콜 세미나 했고 네 뉴욕으로 왔습니다 모든 인생 네 왜 그럴까요 자 세니어 시대는 뭔가를 결정하는 결정짓는 시대인데 한국에서 우리 살았을 때 익숙한 저 모습 연탄재가 있고 그리고 뭐 저 손가락이 하나씩 다 있으시죠 네 네 없는 여기서 없는 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저거 뭐 거리에 널린 것이 저거니까 여기서 없다 그래서 절대 우리 뭐 기죽을 일 없다 네 세니어 노아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인데 네 우리는 어디로 향할까요 세니어 시대는 사탄의 최후 공격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체적으로 노화와 질병 감성적으로 동물적인 집착 지성적으로 치매와 태행 관계적으로 결별과 소외 재정적으로 가난과 궁핍 영혼적으로 미혹과 혼돈이 있는 시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주변 어르신 몇 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와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을까 저분이 옛날에 저러셨던 분인데 왜 지금은 아 완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비참해질 수 있지 인간의 존엄이라는 건 어디 간 거지 이런 상황 맞부딪히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제법 보시죠 그거 생각하면요 야 정말 옛날 사단이 시니어 시대를 통해서 최악 최고로 발버둥을 치면서 우는 사자처럼 정말 삼켰구나 삼켰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시니어는 최후의 축복지다 어떻게 신체적으로는 은발의 영광 사랑의 품격 지혜의 고기 포용의 넓음 국률의 나눔 성결의 완성 이런 것들을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첫 장면에서 연탄제와 다이아몬드를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원료는 같다네 그건 차이가 뭐죠 차이는 저게 어느 부분 얼마만큼 압축 압축 되었느냐에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정말 불순물이 다 빠진 정말 정화되고 정화된 그런 거고 연탄은 대충 대충 뭉쳐져서 불탈 정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탄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고 연탄제가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죠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너는 연탄제처럼 한 번 누군가를 위해서 불꽃처럼 타본 적이 있느냐 어휴 그렇죠 그래서 연탄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하고 비교컨대에 아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아 우리가 정금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과 하나님 안에서의 헌신들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될 거냐 아니면 연탄제로 버려질 거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이 시니어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물론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청소년기 중요하고 장년기도 중요한데 결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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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시대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시니어 시대를 맞아서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시니어 안 갔죠? 네 저도 시니어입니다 시니어의 시간은 육체의 성격대로 불처럼 살다가 연탄재처럼 외롭게 버려지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불에 의하여 잘 정년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성숙하여 가치있는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시니어 몇 년의 삶이 그것을 결정한다 영혼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시니어들께서 가진 인생의 원소를 파악하고 주께서 시니어들에게 갖는 소원을 파악하고 시니어들을 사단의 농락과 세월의 냉대 속에서 구하고 시니어들에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실현하고 완성케 하며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 지혜와 유산을 전숙케 하며 교회에서 영성의 마지막 불꽃으로 타올라 모두가 교회 부흥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결정적인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 갔을 때 자라였더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웰컴 홈 이 말씀을 듣게 해드리려고 작정한 책이 저 책입니다 아 그거 작정하고 오신 거 맞죠 할렐루야 모든 인생 아멘 네 저는 비전망종 인터내셔널 섬기고 있고요 제자입니까라는 책 읽어 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자입니까 오이 네 감사합니다 네 후안 까로로스 오로티스 박사님이시죠 아 제 친구이자 제 멘토이십니다 와 저 정말 수지 맞았어요 비전망종 인터내셔널 소위 이제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했잖아요 그 똥 밟아가면서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정말 아 비전을 발견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완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아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끝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한 인생을 살다가 대충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다 제가 비전 멘토링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리고 이거를 해라 왜 해야 되냐면 나는 내 자녀들을 일일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낼 때 각각에게 비전을 주어서 보냈다 그 비전은 뭐냐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유업을 기업을 주어서 보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말하기를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겨우 믿음 찾아가지고 겨우 믿음 생활하면서 아 것까지만 해도 참 귀한데 돌아온 것만 해도 귀하긴 하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거 이상이거든 예배자가 되는 거 너무 귀하지 그게 궁극적인 거지 그런데 예배자는 어떻게 보면 7분의 1 7분의 1의 1이다 물론 한국은 정말 7분의 7이잖아요 예배가 매일 새벽 예배 있고 하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구약적으로 보자면 안식일날 여호와 버성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포션이라면 그럼 7분의 6은 7분의 6은 뭘 해야 될까 그냥 대충 네가 알아서 살다가 교회 나와가 아니다 7분의 6은 7분의 6만큼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7분의 6은 하나님께서 각자에 계신 비전을 실현하는 인생을 사르라고 만들으신 날이다 그럼 우리는 7분의 6을 어떻게 살고 있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직장을 갖게 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가슴 벅차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라도 하면 좋은데 대충 6일 살고 주일날 타성해져서 예배드리고 혹시 그러진 않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가 주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모든 내 자녀들에게 소위 군대로 말하면 보직을 주었다 보직을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하면서 뭘 되고 꼴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각각의 보직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비전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알아차리고 그 비전의 일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비해 놓은 천국에 그리고 이 땅에 자원들이 활성화가 되게 돼 있다 사실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전을 줬고 그리고 그가 비전을 목숨 걸고 실현할 경우에 어떻게 기도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읽어내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 언약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언약 가운데 비전으로 주신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실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비전은 인생을 완성케 해주는 목적지에 관한 것이다 사명은 그것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시니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얼마만큼 실현해 냈지 그것을 청직의 입장 속에서 개수해 가면서 대차 대접해 만들어 가면서 장부가 잡아 할 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 위에 이제 비전을 알아차릴 때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 얼마만큼 완성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알아차리고 빨리 미흡한 부분을 회복할 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니어 시대야말로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그렇게 인생을 완성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 다시 부흥이 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천국 갈 준비가 아까 다이아몬드처럼 될 거다 그거를 돕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에게는 비전을 찾게 해드리고 시니어들에게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삶이 완성됐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더 운전하게 완성해야 될 런지를 도전해드리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어깨동모를 해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혼돈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곳이고요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영적 무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 90년 1월 1일날 폴로에어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그전에 국제 로타리클럽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다른 공부를 하다가 아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별로 재미없겠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던 거 이제 내려놓고 폴로를 갔는데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를 했었어요 우선은 하나님 저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는 저 멘토 좀 붙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거는 듣고 읽고 쓰기도 잘할 뿐더러 통역을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2년 반 정도 기도했거든요 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가늠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됐다 그리고 멘토가 딱 나타났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요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이 참 2년 반 기도했는데 말이죠 아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실망이 되기도 하고 2년 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살짝 내려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가 호환 카르로스 오르티스 박사님을 통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 이분이 제 멘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 이거 뭐지? 나는 10여 년 전에 이 기도를 그냥 한 2년 반 들이다가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 봐 그리고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와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박사요? 정말 예수지 맞았죠 제가 그런 분을 멘토로 근데 그분은 저를 멘티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당신이 내 영적 아버지시고 내 멘토예요 그랬더니 샬롬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야 너는 그분은 이제 저기 뭐야 명예 박사세요 너는 진짜 박사잖아 나는 명예 박사야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야 근데 네가 무슨 데 멘티야 우린 친구야 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를 무슨 말도 안돼 우린 친구야 그러시면서 이분은 어디 부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샬롬 기도해줘 안수 기도해줘 그리고 제가 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너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서 네가 먼저 나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그럼 이제 미국은 그렇잖아요 나이니 뭐 이런 거 잘 안 따지니까 그냥 그분의 친구가 제 친구가 돼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멘토가 멘티를 키우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제가 이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친구가 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랬다가 차츰차츰 친구가 되니까 동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게 그렇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처음에는 뭐 라삐 그래서 선생과 제자 관계했지만 나중에는 친구 삼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삼위일찬 아니면 써클에 가입시켜줘요 보혈을 흘러주셔서 죄사함 허락하시고 죄가 없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 부자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더니 성령을 주셔서 삼위일찬 하나님이 아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깊은 것들을 우리와 서성없이 나눠주시는 아 그런 거구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한 가지는 절대로 못 믿겠다 싶은 것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같이 이렇게 불신자 불신 목사 제가 절대로 못 믿겠다 했던 한 가지는 이런 거 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오 믿으시는군요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거는 불경치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그거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비전 멘토링을 더 깊게 들어가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뭐였냐면 진짜 스승이 되잖아요 진짜 멘토가 되면 멘토의 소원은 멘티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크게 되길 바란다 아니면 그래도 자녀니까 너는 아빠보다 더 크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네? 아 크게 된다 단임 목사님 입장 속에서 부목사나 전도사 중에 나보다 설교 더 잘한다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쁘다 왜 그렇죠? 아 그게 여기에서 아 이제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모면 그게 기쁘다 근데 진짜 부모 아니면 안 기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호자를 벌리고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물론 뭐 다 다 어떻게 가르치셨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전수해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냥 전수 가지고 안 되니까 목숨까지 버려 주셨고 보혈까지 흘려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만나 주셨고 근데 놀랍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 그냥 한 번만 만나 주셔도 여러분들은 막 세계를 향해 나갔을 텐데 그렇죠 근데 3년 반 같이 해 주셨어 여러분들하고 3년 반 예수님께서 같이 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세상을 한 120번째 뒤바꿔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참 무식한 것들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다음에 만나 주셨는데도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옛날 일로 돌아가요 와 그 분 열두 제자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엉뚱한 분들이었어요 열두 제자들 근데 이제 성냥님까지 이렇게 주시니까 그 다음에 3.5년만에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하셨던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는 것은 절대값 속에서의 말이 아니라 상대값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와 바리는 유대여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후에는 불인받지 않았다 라고 자신의 영역을 제한시켜 주셨거든요 비저너리는 자기가 불의심받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완성하거든요 절대로 오지랍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랍도 사실은 은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오지랍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곳곳을 도시면서 말씀 전하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끝 로마도 스페인도 가면서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던 곳까지 가는 큰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응답이 없었던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응답을 주시면서 호안카루 소티스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옆에서 보고 배우게 하셨죠 많은 분들이 호안카루 소티스 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궁예하면서 이번에 비법을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도대체 비법이 뭔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뭔가 대단히 막 특별한 어떤 것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한 십여 년간을 있다 보니까 아 이분은 정말 귀하구나 이분은 21세기 제자훈련의 창시자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제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너무 귀하여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주님이 이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야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제자훈련을 이제 배우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분의 제자훈련은 정말 뭐 한국의 어떤 누가 했던 것 하고 전혀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제자훈련을 하시면 세계를 바꿔놓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했던 제자훈련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건 없습니까 라는 기도를 몇 년간 드렸어요 그리고 받아낸 것이 비전 멘토링입니다 왜냐하면 비전 멘토링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자훈련이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건데 비전 멘토링은 뭐냐면 사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훈련의 두 가지 핵심의 강조점을 둬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사역의 첫 마디도 비전 선포였어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도 의미 있는 첫 말씀도 비전 선포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비전을 딱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천국이라는 비전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비전과 사명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면 개인적인 비전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금방 주시더라고요 그 밑에 줄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 텐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비전이고요 사명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인류의 인류가 공통적으로 누릴 비전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 이 땅에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비전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리고 자원들이 넘쳐나게 돼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우려같이 목회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소방서에서 정치인으로 기업인으로 각각 다른 영역 속에서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비전 멘토링이라는 사역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시니어 인파워링 세미나의 핵심 줄기도 그 줄기를 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얼만큼 감당됐는지 성취됐는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의 정의는 야망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집중해서 완성화해야 될 것이 제가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때 제가 생각하는 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98년에 크로스코드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기쁘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진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알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내가 진리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완성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휴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비전의 비전이 나를 완성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출애굽의 비전을 받고 하는데 모세가 했나요? 사실은 모세는 순종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제 일단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또 빼어나게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알아차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목숨만 걸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자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더라 출애굽 그런 거였다 이런 거죠 네 비전 멘토링의 원조는요 사실은 저는 먼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라는 비전을 주시더니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토링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해 주시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했던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 공부가 많았잖아요 사실 우선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좀 달랐다 오르티스 박사의 제자 훈련도 좀 달랐다 성경 공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3년 반 그거 해 주셨다 시간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신 교육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담과 이브가 6일날 창조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시간차를 가지고 창조된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시간차를 두셨지 그러니까 동물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게 좋지 않아 음 그런 다음에 그럼 곧바로 이브를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동물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아담한테 그래 아담아 얘들 이름 좀 줘봐 동물들 실컷 이름 다 지으키 한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브를 지으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때 거기 안 계셔가지고 와 할렐루야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호돌이 호순이 호돌이 코순이 곰돌이 곰순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 이게 뭔가 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에덴에서도 결핍이 있었다 에덴에서도 결핍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결핍으로 느끼지 않는다 왜 내가 결핍을 결정적으로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결핍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에덴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그게 깨졌다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결핍 속에서 살아가야 됐죠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고 그 일을 하면 그 결핍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자동적으로 채우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결핍 속에서 약육 강식 방법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 사실 사단의 덫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으로 알고 약간의 결핍을 아 나는 짝이 없네 라는 것을 약간 느낄 때쯤에 이불을 지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짝에 대한 결핍을 약간 느낄 쯤에 그런데 이게 정신병으로는 가지 않고 건강한 순수한 질문을 가질 때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시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런 거죠 아담이 지적인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불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짝인데 나는 없네 그리고 나서 짝을 맞이니까 어떻게 이불을 오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오 뼈 중에 뼈 시 찬미를 들이면서 이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작품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걸작품 이게 영어하고 한국어의 합성어라는 걸 아시나요 모르세요 걸작품 인간은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이 백옥 같은 뼈로만 징을 받은 걸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맞이할 때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정말 뼛속으로 이불이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등장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둘의 사랑이 이렇게 되도록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전을 이부에게 전수해 주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비전메토링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일단 아담을 지우셔서 얘야 내가 이 우주를 지운 목적은 이런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경작하면서 다스려라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과 권세도 주고 자원도 주었다 근데 이거는 먹지마 이건 다른 건 먹어도 돼 이런 것들을 다 비전과 자원들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으로 알고는 이부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하신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하셨던 말씀을 이부가 나중에 말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라는 걸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 온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비전 멘토링 방식의 교육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이유가 뭐냐 1대 다수가 아니라 1대 1 상황 혹은 1대 3 1대 12 이런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0과 0이 통하는 전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받은 것을 이부에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절대값이 전수되도록 하신 거다 이게 교육의 원리였다 근데 요즘 교육은 어떻게 되죠 1대 다수 그냥 대충 대충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충 가르치니까 뭔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아쉬움이 많죠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그들에게 때로는 1대 1 때로는 1대 3 때로는 1대 12 의 교육을 시켜주셨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3년 반 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사실 성령이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파라는 바로 옆에서 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보모 변호사 교사 뭐 이런 뜻인데 파라클레토스를 가장 오늘날의 개념에 맞도록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 멘톨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그 시대에 그 보모 역할을 하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비전을 가이드해 주면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전수해 주는 사람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성령님은 비전 멘토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비전을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사실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가이드해 주시면서 우리를 산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는 분 그래서 비전 멘토의 방식은 3일차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교육의 원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적용해야 할 경영원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 어 여러분 그 비전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언약으로 혹은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비전으로 한번 읽어봅시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2장 12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떠나라 하는 장면입니다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더니 어떻게 됐죠 가난 갔어요 약속의 땅 갔더니 어떻게 가뭄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험한 경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행동이 없었습니까 순종이 아니 순종했어요 그러면 말씀 믿음 순종 행동 다 있었는데 가니까 가뭄 아 이거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빠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정면도이면 비전은 측면도 이게 설계 용어인데 이런 거죠 자 믿음 차원에서 보면요 큰 민족 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면에서 딱 바라본 거예요 저 어딘가에 저 약속이 앞에 있어요 저 어딘가에 저 약속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저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아 하나님 아들은 언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많이 답답했던 방향 75세에 부른받아서 계속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혹시 뭐 힘들면 그냥 어떻게 제가 해볼까요 엘리엣에 아들이 있는데 얘를 입양 이 가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믿어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 시간이 됐는데 아들을 안 주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다 보다 못한 사모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양반아 정신 차리세요 당신 힘이 옛날 같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있다가 시간 지나서 그 죽음은 어떻게 그게 그래도 그래도 좀 마지막 불꽃을 살릴 수 있을 때 하갈이라도 어떻게 해봐요 어머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마일을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동안 안 나타나세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전에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17장 1절에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요 대화 없어요 다 짜고 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너 좀 좀 어? 좀 내가 너보다 너한테 아들을 더 주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네가 준비되어야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온전하라고 하시면서 온전해지니까 이삭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뜻하셨던 비전의 일이 있었다 그 비전은 뭐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려니까 위로 을로하 cru 이삭을 бер 이정 w d 여행이 궁극적인 비전이구나. 그런데 저 궁극적인 비전은 그냥 갈대우를 떠나는 단기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성취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궁극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인 사명 감당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12장부터 17장, 21장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단계적으로 실현케 하시는 걸 만나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비전 관점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는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긴 안목으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고 감사로 나갈 수 있다. 저렇게 단계를, 전략을 세우게 되죠. 모든 인생 그래서 비전 멘토링은 인생을 완성케 하는 데 매우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선 목사님, 송기론 목사님, 이형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추천서를 써주셨고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남이 되는 것 남 보기에는 예쁜 자연이지만 남이 볼까 슬픈 사연이 있는 강물의 산, 눈물의 산, 다 잊고 산, 다 딛고 산, 그리 다가온, 그리 다져온, 그리 지나온, 그리 지어온 산뜻한 산, 애틋한 산, 따뜻한 산, 뿌듯한 산 사철을 완성하지 않고야 어찌 산이 되겠으며 사명을 완성하지 않고야 어찌 삶이 되겠으며 그러한 산에 깃드는 이해를 조월한 평화샨티 그런 삶에 깃드는 모두를 감싸는 평화샬롬 이 시를 왜 이제 책에 이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왜 소개를 드리냐면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 그럴 때 아휴 저 인생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하나 자랑할 게 없고요. 그래서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를 함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생각해봐야 되고 각자의 삶 속엔 그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었던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던 아름다운 그래서 정금 갖게 되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석이 되셨던 거거든요. 이런 관점 속에서 인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시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생명에서는 어느 부분은 자서전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휴 내 인생 별것도 없어요 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책에 써야 할 자서전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들은 나하고 비슷한 배경, 비슷한 생각, 비슷한 체질, 기질,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내 자녀들한테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귀한 보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의사들이 별 여기를 최첨단 뭐를 다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빠가 경험한, 엄마가 경험한 어떤 지병, 어떤 지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식 이런 것들은 자녀들에게는 보물이 될 거거든요. 생명에서는 그래서 그냥 내 인생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 멘토링 관점 속에서 내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전수하기 위한 책, 영혼을 준비해 주는 책, 교회붕을 촉진케 하는 책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마치게 하는 책이 아니라 고귀한 인생을 완성케 해주는 책. 제목이 생명의 서인데요. 생명의 서인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두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행위록, 생명의 서인 이유는 이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일단은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딱 행위록이 펼쳐졌는데 그때 저거는 좀 그때 해결이 안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공포감이 밀려들겠죠. 저 일은... 그러면 사단이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 이 자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의 주모자입니다. 이런 자를 천국에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거거든요.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미리 행위록을 써보자.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을 가장 잘 알으니까 행위록을 최대한 써보자. 그래서 어떻게? 이건 내가 생각해도 당황스러운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화해로 그냥 대충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래서 인생을 이 땅에서 최대한 온전케 만들어서 천국의 완제품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록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했던 성취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격스러운 것들을 책에 중요한 것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들아, 딸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럴 때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있었단다. 나 이런 실수했는데 이런 실패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그거 피할 수 있었었는데 이랬더라면 거기서 빨리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나 그때 그거 못했다. 그래서 너 이렇게 고생시켰어 미안해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아빠가 엄마가 진솔하게 고백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어떤 책 성경 말고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아마 가슴에 와닿는 것들이 있겠죠? 누구에게나 기록하여 전해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은 사랑을 기록하고 기록한 자는 복이 나니 그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주셨거든요. 저 예전엔 생각 못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네 기록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도 기록해 기록하라고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이제 우리 차례가 됐다. 우리 차례가 됐다. 우리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알릴 때가 됐다. 여왁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두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시는 것이다. 모든 인생 결국 생명에서는 죽음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오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요.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늘 가깝게 있었는데 인간들은 어땠죠?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외면해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그래요. 젊을 때는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그냥 대충 얘기해.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옆에 옆에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기분 나빠. 그래서 죽음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이 책은 아 죽음의 진실을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단에게 죽음 노하와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거짓을 들어왔고 믿어왔거든요. 죽음이 순서 없이 온다고 두서 없이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움이 없는 인생을 완성함으로 두려움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이 찾아와 영혼과 입술을 마비시킨 상황에서 무슨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유언 몇 마디가 남은 자식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기에 족한 지혜가 될까요? 인생의 성공 비법 유대인들은요 세계인구의 0.2%지만 노벨상의 20% 세계부의 20% 그래서 20%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 저렇게 성공하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이 하부루타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의 비밀이 백만불 보험이라고 적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18살 성인이 될 때 백만불을 받도록 적금을 계속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분들은 성공의 비법이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아요. 이자는 누구한테 받느냐? 걔들에게 받는다. 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 많이 해요. 고리대금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변호사 의사 이런 거 못 되는 이렇게 좀 껄렁거진 애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라비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너 이거라도 해서 돈 벌어먹어라.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요. 이방 기업인들에게 너 돈 필요해? 우리가 돈 꿔줄게. 그래서 고리대금을 받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만의 타이트한 서포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셜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성공 비법이 뭔지 아세요? 비전 멘토링이에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요. 내가 말이야 오늘 이런 손님 만났다. 기분 되게 나빴는데 야 너라면 이런 손님 어떻게 하겠니? 아빠 그런 사람은 때리고 다시는 못 오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걸까?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줘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손님을 데리고 오게 할 수는 없을까? 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래서 부모의 부모가 깨달은 삶 속에서 직업 속에서 부딪히는 이슈들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줘요. 비전 영역의 전문가가 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 오경도 애우개하고 탈모드도 지혜도 전수하죠. 자 결론은 먼저 하세요. 비전 잘되고 더 잘되는 비전이 있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가르치고 구제와 경영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코셔 음식 모아하면서 건강도 관리하도록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한다. 그들은 그것이 비전 멘토링인지 모르고 성경에 있는 방식을 따라서 했다. 그런데 그게 비전 멘토링 방식이었다. 사실은.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어요. 성령님 없어요. 교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죠? 예수님 성령님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양육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 성경 신약 성령 그리고 성령님 교회 이 힘을 덧붙인다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우리는 앞서가며 시대를 세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몇 가지가 있는데 비전 멘토링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 왜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완성해드리는 것에 있다. 멘토링은 가장 인간을 효율적으로 완성시키게 하는 교육의 원리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이 책을 쓰신다면 자녀들과 비전 멘토링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은 할 말도 없고 얘들이 바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완성하시면 어떤 일이 벌었냐면 할 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이것은 꼭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 안 그러면 얘들 큰일 나. 이 절박함이 느껴지면서 막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물은 애들이 바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냐면 야 내가 이제 언젠간 주님께 가겠지 그러면 그래도 알량하게 집안체 있는 거 이거 너에게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너 받을 준비 됐니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자꾸 그러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이제 속으로는 언젠간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번에 배워보니까 내 재산이 그냥 내가 그냥 나 잘 살고 잘 살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더라고 모든 재산이 그래서 네가 좀 빨리 결정을 좀 하나 해줄 게 있다. 너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비전을 네가 대를 이어서 네가 좀 실현해 줄래? 그러면 내가 이거 너한테 주고 네가 못한다 그러면 빨리 얘기해줘야 돼. 내가 딴 사람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아이 그 아이 당연히 제가 해줘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식사하면 돼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에서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나는 이런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고 그때 그 결정으로 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이런 대화들 내가 내가 성공했던 비법 내가 실패했던 걸 나한테 다 알려줄 거야 내 건강관리법도 알려줄 거고 내가 그동안 구축했던 모든 네트워크를 너한테 다 전수해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멀리 더 높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시간 낼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전해줄 이걸 전수해줘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그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자녀들이 놀랍게도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예스라고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절박함 주님 안에서의 절실함이 현실을 바꿀 거거든요 천사들이 성령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도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의 해설을 여러분들이 먼저 완성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들에게 그렇게 함께 이것을 나눠주시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셔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챕터씩 하시고 돌아와서 같이 대화 나누시고 그래도 좋고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모이셔서 대화를 나누셔도 좋겠고 만약에 어르신들 중에 지금 힘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혹은 자녀들이 한 챕터씩 읽어드리고 엄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책들을 다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집에 가셔서 교회에서 함께 좀 훑어보시고 같이 대화 나누실 수도 있겠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개정판을 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판이 됐기 때문에 개정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집에서 어르신들과 하실 수 있도록 더 좋게 다음번에는 공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좀 더 심각하게 해결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그 책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여러가지에 들어가시면 많은 것들을 읽으실 수 있고 그 책에 저 정보 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139163425 카톡 하셔도 되겠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밥 식사 하신 후에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겠고요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뉴욕이라는 특별한 곳을 우리 목사님들께 비전의 현장으로 주셨습니다 이 비전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환영받으며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부족하게 전했지만 성령님께서 더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제가 다 드리지 못한 것 성령님께서 감동 허락하셔서 더 아름답고 복된 사역 펼치시게 하시고 더 좋은 책들을 써내게 하시고 더 복된 열매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셨어서 정말 이런 일에 우리 문석진 목사님 먼저 사용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매스컴 사역과 모든 사역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함께 연합하여서 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들을 주님 생일이 다깝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